역시나 멤버분들이 많은 만큼 무대를 꽉 채우셨고요.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둘 셋 캐쳐 알티켓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. 네 모모랜드 반갑습니다. 특히나 2018년은 모모랜드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.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?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1등을 한 때가 제일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. 네 되게 저한테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. 네. 오늘 그리고 빨간 옷을 통일했는데 컨셉은 어떤 걸까요? 의상의 컨셉 듣고 싶습니다. 레드카펫의 오른바크! 저희 레드카펫! 네 레드카펫! 죄송합니다. 네 레드카펫을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큰 넘치는 모모랜드가 될 텐데요.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해주시죠.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모모랜드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모모랜드 반갑습니다. 네 무대 좌측으로 퇴장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뭐 흠품도 뿜뿜이고요. 네!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모랜드. 많은 모모랜드의 라